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시작되는 날에 이렇게 2021 삼척 동해악 이사부 축제를 진행하게 되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는 동해안으로 몰고 태풍 위탁으로 인하여 축제 하루 전에 취소가 되어 예술인들은 많은 아쉬움을 가졌고요.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축제를 취소해야 했습니다. 올해 2021년에도 축제 진행의 기로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강원 지역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되었으나 삼척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직원들께서 취소보다는 연기를 하여 축제 진행을 하자는 의견을 모아 드디어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소규모의 축제로 진행되지만 일상의 일곱을 하면서 벗어나 함께 웃으며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전 행사로 유네스코 인류 무령 문화예산에 공재된 삼척 기술 다리기 특별 시연이 있겠습니다. 삼척 기술 다리기는 재앙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민간 신앙을 담고 있으며 주민들의 단결과 협동을 도모하는 마을 공동 축제로서 정월 대보른의 강원도 삼척 지방에서 해안 지방인 문해와 산강 지방인 말고기 편을 나누어 승패를 가리는 전통 민속놀이입니다. 삼척 기술 다리기 보존회의 술비놀이를 지금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삼척 기술 다리기 보존회의 술 ότι 같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